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예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60만이 됐는데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제가 오늘 요청드릴 건 저는 JBS라는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뿐만 아니라 버블디아, 이사베 그리고 그 외에 저희 JBS에 속한 많은 BJ들의 영상이 한꺼번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바빠져서 편집자를 아주 애타게, 애타게 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편집자 두 분을 저희 JBS 새로운 가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집을 엄청 잘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편집을 전공하지 않으셨어도 어느 정도 편집에 대한 감각만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꼭 여러분이 영상을 전공하고 엄청난 경력이 있고 이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나는 유튜브를 정말 좋아한다. 나는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고 있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 줄 안다라는 감각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학력, 경력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열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동영상 편집은 저희 회사는 파이널컷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건데 저희 회사는 파이널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에펙이나 베가스 이런 프로그램 쓰시잖아요. 잘 다루기만 한다면 사실 오셔서 1, 2주 안에 파이널컷으로 바로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력서 주시고요. 저희가 두 분을 뽑고 있는데 최소한 한 분은 여자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 쪽의 뷰티와 또 헤어 쪽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감각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브로우, 아이마스카라, 블러셔 이런 단어들을 좀 이해하시려면 그래서 여자분들을 선호하고 있으나 나는 정말 열정이 있고 정말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남자분이라도 이력서 보내주세요. 자,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경력이 많으신 분은 저희가 인턴 기간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배워가시는 단계라면 인턴 기간 후에 저희가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 4대 보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 커미션이 또 있게 됩니다. 연봉은 인터뷰 후에 저와 협의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인턴 기간이 끝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점심 식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위치는 경기도 분당이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야근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야근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력서로 먼저 지원을 하시고 저와 전화 인터뷰나 또는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시고 저희가 최종 통보를 나중에 해드릴 텐데요. 아래에 보이는 바로 이 이메일 divajeni.gmail.com으로 여러분의 이메일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재밌을 것 같아. 나도 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일로 지금 당장 이력서 보내주세요. 8월 말까지만 기다릴게요.